라마레라는 해안가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마치 달력 속의 멋진 사진을 보는 듯 조용하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네로 들어서자 보이는 것은 모두 고래와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장식 마냥 마을 곳곳에 고래뼈가 있습니다. 이 고래뼈인데요. 이거 뼈라고 하니까 뼈라고 보이지 여기 있는 돌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해요. 집집마다 자랑스럽게 내걸린 고래뼈들. 고래잡이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상업적인 고래잡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라마레라는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토지가 척박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어종이 다양하지 않아 고래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00년 넘게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생존 방법은 고래잡이뿐이었습니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원시 방법 그대로 고래를 잡기 때문에 유일하게 생계를 위한 포경이 허락된 것입니다. 전통 가옥처럼 보였던 이것은 배를 넣어두는 곳이었는데요. 주민 천여명이 사는 이 마을의 배는 모두 23척이라고 합니다. 언제 고래가 나타날지 몰라 늘 배를 소선하며 준비하는데요. 저 작은 배가 고래를 잡을까 궁금했습니다. 마침 고래잡이에 나서는 배를 만나 승산을 허락받았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작살. 하지만 녹이 잔뜩 쓸어 걱정했는데 뜻밖의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기도를 올립니다. 안전과 고래잡이를 기원하는 것일 텐데요. 주민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라 경건했습니다. 드디어 출항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손님이건 아니건 배에 탄 사람은 누구도 놀지 않습니다. 이것은 라마레라 고래잡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작은 목손이 고래를 잡을 수 있을까 계속 의아했는데요. 고래가 나타나면 모두가 도와주러 나온다고 하니 걱정 없다고 합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향해 항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배는 마을에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고래잡이 배의 선장이자 작살잡이인 띠감은 이곳에서 고래를 잡을 거라고 하는데요. 오랜 경험과 수고로 알게 된 것일 겁니다. 잠시 후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바다를 응시합니다. 전후 좌우 모든 방향을 주시하는 건데요. 고래의 움직임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바다 어디에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저는 지금 뭐만 쳐다보냐면 혹시 고래가 이렇게 물 뿜잖아요. 그 모습이 어디 나오나. 지금 이 사람들도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작사를 던지는 띠감은 아무나 될 수 없는데요. 흔들리는 배에서 고래와 싸울 용기와 선원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기다림의 모두가 지쳤을 때 누군가 나섰습니다. 먹을 것도 없이 작살 하나의 운명을 맡기고 바다로 나선 사람들. 평생을 그랬듯 앞으로도 고래잡이에 나설 사람들이 서로를 응원하는 겁니다. 고래를 찌르고 찌르는 순간 조개가 빠져나가고 복근이 좀 이어져서 계속 고래를 추적하면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작살도 굉장히 날카롭지만 대나무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루함에 작사를 들고 신용을 내보내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작살에 그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금세 선원들이 구해줘 한 번 놀라고 말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물에 뛰어든 두 명의 선원들. 바다에서 안경을 찾아주겠다는 건데요. 바다에서 과연 찾기가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30분 만에 안경이 돌아왔습니다. 물이 워낙 맑아 가능했는데 정작 이들이 찾아야 하는 건 고래. 고래는 오래전부터 라마레라 사람들의 생계였습니다. 작은 목선과 작살로 수십 톤의 고래를 잡아 기름은 연료로 고기는 식량으로 쓰는데 생명을 건 위험한 작업입니다. 도무지 고래가 보이지 않자 띠까민 프란스는 작살 던지는 연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요. 고래를 추격할 때처럼 힘껏 노를 저어 속도를 높입니다. 드디어 작살을 날립니다. 몸을 함께 날리는 것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고래잡이가 가능할까요? 고래잡이의 첫째 조건은 인내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래는 1년에 10여 마리 정도 잡히는데 매일 나타나도 잡는 건 쉽지 않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건가 봅니다. 고래에는 못 잡았지만 이런 새로운 체험도 해봐서 재미있었고요.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조직적이고 조율이 잡혀있고 맡은 바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쉬어서는 안 돼요. 외지인조차도. 심지어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난파돼서 구조된 사람들조차도 쉬어서는 안 된대요. 자기 배에서는. 그래서 저한테 노조는 것도 시켜보고 그리고 특히 저걸 고래 나타나는지 보라고 사인이 있으면 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어떤 체계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는데요. 시키는 사람은 없어도 알아서 모두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선이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 노는 사람 없이 힘을 모아야 일이 빨리 끝나는데요. 드디어 고단한 일과가 끝났습니다. 작사이자비 띠깜 프란스의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아 가는 길. 집 안에는 평생 고래잡이로 살아온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흔히 그렇듯 대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 전부 고래고기인가요? 집 안에는 한 달 전에 잡은 고래고기가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린 고래고기가 있잖아요. 이걸 다 드시는 거 아니면 또 파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여기 다 드시는 거 아니면 또 파시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이거 전부 다 파는 거예요? 전부 다 파는 거예요? 고래는 버리는 것이 없다는데요. 바구니의 이빨은 고래 한 마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 장식품으로 팔린다네요.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래잡이 마을 라마레라의 하루를 볼 수 있었던 날. 띠깜 프란스의 부인이 저녁을 장만합니다. 바닷마을이라 생선밖에 차릴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손님이 왔다고 쌀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여기도 고래고기가 있었네요. 이건 뭐예요? 여기. 이쪽이 고래고기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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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레라에선 고래와 돌고래. 가오리가 주로 잡힌다는데요. 고래고기는 어떻게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말린 고래고기를 씻은 뒤 물에 넣어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고래는 유일한 음식이자 재산인데요. 이 정도면 몇 명이서 보통 드세요? 이 정도면 몇 명이서 먹어요? 이 정도면 몇 명이서 먹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단촐해 보이지만 푸짐하게 차린 식사입니다. 라마레라는 화산지대로 채소가 귀한데요. 옥수수 밥에 고구마 같은 신콩의 입을 따서 먹는 게 보통이라고 하니 고래고기까지 있는 오늘은 푸짐한 밥상이라고 합니다. 각자 먹을 만큼 덜어서 먹는 식사. 전 무엇보다 별 양념도 없이 익힌 고래고기의 맛이 궁금했습니다. 걸려있던 고기에서 나오는 냄새는 좀 비린내가 많이 났었는데 막상 요리를 해놓고 보니까 장요림맛도 나고 한국에서 수육이라든가 새로 먹을 때보다는 훨씬 맛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녁도 먹고 하루 일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라마레라 사람들에게는 또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선잠을 자고 작살 제비의 부인 베네딧따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라는데요. 도로 사정이 나빠 이동 시간이 긴 탓에 라마레라를 출발해 다시 이곳으로 오려면 이 시간에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자고 이 새벽에 버스 타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모두 여자들. 게다가 보따리까지 잔뜩입니다. 트럭을 개조해 만든 버스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는데요.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모두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장사를 나선 길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사니 잡은 생선을 팔아 필요한 물건을 사오려는 겁니다. 가로등도 없어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2시간 가까이 달렸을 즈음. 한 무리의 여자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베네디따 부인을 따라 내렸는데요.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가에 자리를 잡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너무 일찍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잠을 못 자선지 길가였지만 모두들 골아 떨어졌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팔 물건들을 챙기고 나선 여자들. 그런데 장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을로 들어갑니다. 좋게 말하면 가강호 방문 판매인데요. 보따리 장수인 셈입니다. 호객을 하지 않아도 발걸음만 듣고 이것저것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면 그리로 가는데요. 특이한 건 돈이 오고 가지 않는다는 것. 물물 교환인데요. 갖고 있는 물건을 팔고 필요한 물건을 받아오는 겁니다. 가오리 한 4조각하고 옥수수 한 30개를 바꿨어요. 그리고 옥수수가 약간 질이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바로 가져오고. 라마레라 사람들은 말린 고래고기나 생선을 내놓고 채소나 곡물로 바꾸었습니다. 주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물 교환을 하는데 별다른 흥정이 없다는 것. 알아서 내놓고 알아서 줍니다. 태어나서 라마레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띠까미 며느리는 고래고기를 내놓고 옥수수를 잔뜩 받았습니다. 뭘 주면 이렇게 옥수수 받을 수 있죠? 옥수수는 어떤 것 같아요? 옥수수는 어떤 것 같아요? 옥수수는 어떤 것 같아요? 이 정도요? 네. 옥수수 여기 도움이 되었지. 이 정도가 옥수수 곳에 도움이 되었어요. 이 정도와 수사 Bazin이 되었지만 조만간 종료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이 정도는 12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귀해가지고 옥수수 18개인데 아까 가올에 같은 경우는 12개뿐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고 뭔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엉성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정작 흥적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날카롭고 정확하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정확히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잘 된 날은 아니라는데요. 오늘 이분들이 사신 게요. 야자 그리고 바나나요. 바나나하고요. 여기 이제 지역 채소인데 신꽁이라는 거고요. 옥수 제일 많이 사셨고요. 원래 7일마다 열리는 물물교회 시장이 있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렇게 자주 나와서 파시나요. 아주머니들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다른 마을로 떠났는데요. 우리는 풍족하게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또 필요 없는 생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옥수수하고 딱 교환할 때 그 모습이 참 어렵게 산다는 생각 들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산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물이 먹고 싶으면 이거 주면 돼요. 이거 주면 되는 거고 하루 자고 싶으면 이걸 주면 돼요. 근데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그게 진짜 그런 시스템이에요. 물물교환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특별한 행렬을 만났습니다. 성모상을 앞세우고 이동하는 사람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바시스라는 카톨릭 행사였습니다. 라마레라에서는 3년마다 10월 한 달 동안 성당에 있는 성모상을 매일 저녁 마을 곳곳으로 이동하며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 날은 다시 성당으로 옮기는 건데요. 이렇게 구역별로 옮기는 것은 성모상을 가까이서 만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라마레라 사람들이기에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안녕과 행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존재을 위해 기도하여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는 오늘도 고래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어제 탔던 곳과는 달리 모터 배였는데요. 나이 든 분들은 모터벨을 좋아하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주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고래잡이에도 세대차가 있는가 봅니다. 고래잡이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라마레라의 규칙대로 무엇이든 거들려 애썼는데요. 준비가 끝나자 사람들은 고래를 찾기 위해 바다를 응시합니다. 삐감의 또 다른 자격 요건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균형 감각과 고래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시력인데요.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하염없이 바다를 보기 몇 시간 멀리 돌고래떼가 보였습니다. 멀리 돌고래떼가 보였습니다. 돌고래를 추격합니다. 삐감은 때를 기다려 작살과 함께 몸을 날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쉽게 실패. 삐감의 조건에 용기가 필요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돌고래와의 추격전이 시작됐는데요. 작살을 맞았다고 다 잡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가 갈 것 같은데 별로 안 가고 한 바퀴 돌거든요 지금. 도는 곳에 꼭 돌고 다시 나타나요. 돌고래가 빙글빙글 도니까 이 사람들의 길목을 알고 미리 찾아가는 것 같아요. 띠감은 두 번째 작살을 준비합니다. 선원들의 긴장과 흥분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작은 녀석이기는 하지만 몸부림치는 돌고래를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때를 노려 다시 시도.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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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당겨 돌고래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조건에 맞고 둘이 하는 곳에 넣은 것을. 잡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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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둥이를 때리는 것으로 추격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어떻게든 잡기를 바랐는데 막상 잡혀서 올라오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피 흘리고 돌고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이걸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아주 당황스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집에 가면 가족이 좋아하시겠어요. 저에겐 고래잡이가 구경거리지만 이곳 라마레라 사람들에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일 겁니다. 잡은 돌고래는 해변의 모래밭에 부립니다. 그러면 또한 따나라 불리는 선주가 나타나 분배를 결정합니다. 또한 따나는 대대로 물려받은 자리인데요. 그가 분배한 것에 불만을 품거나 다른 사람과 바꾸면 다음에 바다에 나갔을 때 회를 입는다고 합니다. 분배가 끝나면 돌고래를 함께 잡거나 도운 사람들 모두가 잘라서 나눠갔습니다. 돌고래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수확이라 관련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몰려드는데요. 이 한 조각이 라마레라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되고 옷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작살잡이었던 삐감한테는 제일 맛있고 좋은 부위가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배를 탔던 사람들한테 배분을 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배를 움직일 때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모두 고루고루 나눠가는 것 같아요. 혹시 부정이 생길까 봐 모두가 볼 수 있는 해변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계의 수단이 고래뿐인지라 규칙은 엄격합니다. 마을은 집집마다 손질하고 말리느라 모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이 집에는 오랜만에 고래가 널렸습니다. 다음 고래가 잡힐 때까지 생활할 양식인데요.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그랬듯 할아버지가 그랬듯 고래를 잡겠지요. 팍팍한 현실이지만 전통을 이어가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라마레라 사람들. 그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